니가 좋아, 너무 좋아, 뭐든 뭐 주고 싶어 신문지를 거둔 낼 거야 신문지를 거둔 낼 거야 신문지를 거둔 내는 데 깨끗한 거 같고 신문지를 다시 깔 거야. 신문지는 어디 낳은 거야 신문지는 내가 가져올 때 걱정하진 말고 빛자루라는 아기들 한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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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이리와! 나 냄새나? 이리와! 좋은거 하는거야! 아 그러니? 아이고 엄마만 졸졸졸 떨었잖아. 서울네? 한 쪽 뺀다라다놔. 아 나 이리 갑자기 잡고 물까봐. 뽀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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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방에 백구는 지금 안닌거야 이리와. 아기 큰 애고. 아기 애가 너무 꼬시며 이거 말 가. 아니 상처받은 건 아닌데 워낙 책도 있을 때 왔어 애기 때문에 애기 때 왔는데 영국들은 그런 사이다 보니까 그냥 심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얘 모인 줄 아는 거 생각보다 이 소음을 모두 옮기게 되면 잠시 후에 그러니 저는 버전하는 중 이거 움직이니까 내가 다 따라다. 아이구 시원해 너는 아까 해짱남을 또 하려고 와 아이구 시원해 이거 왜? 이거 딱 뽑는거야 이거 아이고 근데 이거 엄청 이러면 시원하지? 얼마 돈 벌이 난리는구나 알아서 아이고 시원해 저는 이거 하는 사람 좋아 기밥 빠지면 얼마나 시원한지 아니야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 친구야 눈물이 약속해 아니야 이거 뜯기면 안되면 이거 닦자 안돼 안돼 안약이야 이거 입고받는거야 야 안돼 야 너 요금이 났어? 오줌마 이거 닦고 있잖아 한번 닦아줘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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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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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근데 크지 않아서 그냥 후딱후딱 일곱 명만 있어서 충분해요. 여기가 안 터지나봐요. 여기가 안 터지나봐요. 여기가 너무 좋아해. 미치겠어. 얘가 막 쫓아다니야. 아까 인사하자 우리 곱슬이. 곱슬이 인사. 인사. 좋아? 진짜? 얘가 너무 사퇴해. 어떡해. 모치. 모치. 모치보다 한 5배는 큰데.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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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virginia예요. 고치. 고치. 왜 junhip як норм은 kardeşim. 어xt. mue짓말 안 돼. 에ls. 엄마 미 father yourạn은 stained pineуб worship vide экides. 이게 말일까라 보고ilant dared 한찾었잖아 근데 피하는 애들이 이빨을 세워 이빨을 너무 세우더라도 깊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많이 오다 보면 친해지면 애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는 또 입양 간 애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 얘들이 좀 많이 봐야 돼 아 얘다 장갑씨 너 인사해 너 무거워 우리 앉고 있어 잠깐만요 화장실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얘가 장갑에 집착을 진짜 심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묘아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 요 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장갑을 유독 좋아해요 저번에도 봤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레드누나 안녕하세요 리아이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가 이거 봐봐 장갑에 무는 거에 집착이 강해요 얘가 코인콘님 안녕하세요 와 우리 레드누나가 별풍선 오게 감사합니다 우리 레드누나 감사합니다 별풍선 오게 감사합니다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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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코인콘님. 네, 맞아요. 아, 나한테 이렇게 아무도 안 계시면요. 아, 너무 예뻐요 진짜. 가만히 이렇게 잘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 들려주시고, 질병찾기도 한 번씩 놀러와 주쌤. 얘가 장갑에 너무 무는 거에 집착이 관계예요. 우리 오신분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쩌만 한 번씩 눌렀어요. 그리가 누나가 많이 이뻐하는 거 알지? 알죠 누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여제님은 잠깐 볼리보러 가셨어요. 제가 대신 채팅 읽어주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기는 두 번째로 오는 건데, 애들이 너무 착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뭐가. 아이고, 뭐가. 아이고, 뭐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는 것 같애 아 아 아 아 왜 지컥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아 네 경계하다가 긴장이 풀려 가져가 가져가 너무 경계를 한다 무섭기는 얘가 제일 무서워 보이는데 너무 착해 겪겠다 쌓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너무 엉덩이터 걔 너무 안나와 애들이 조금 친해졌는데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아니 쪄 안나와 걔 애들이 많이 보다보면 아까 앞에 가서 얘기하는데도 얘가 그냥 나한테 너 얘기해 치워 이런 분위기니까 여기는 여재누나랑 마리누나랑 대준마 형이랑 아니 오빠랑 진짜 3시간 걸릴 것 같아요 얘들아 이뻐잖아 이뻐잖아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여재누나 정말 촬영장비 같죠 강아지를 해도 좋아하신다고 우리 여재누나가 역시 열심히 강아지를 털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만 많이 만들었어요 여기는 굉장히 강아지가 있던데 여기는 꿀에서 목적이 일어난 등장 멈춘거 다 폈다 그렇네 뭐지 뭐지 여기 여기 멈춘거 다 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쪽으로 꼬리 아이고 정말 사랑해요 안 아파 안 아파 술때 빠져본데 얹혀서 그래 그냥 모양만 얹힌 모양인데 어 집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 잘 참아 잘 잘 잘 잠깐만 아우 너는 오늘 전생 키워봤는데 시원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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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모 들어오는 것 때문에 천천히 미션 이모 잠시 다 달래는 게 있을 수 있고, 여기다 딱 먹이는 거면 먹이는 거면 와, 털 엉킨 것 봐, 다 빠진다 다 정리해 아이고, 시원해! 그치? 응, 그렇죠 일부한테 고맙습니다 해 고맙습니다 해 운전 해줄다는 거야 응, 회복하고 뭐 하잖아 아, 그게 빵해 아니, 모르겠어, 얘 상태를 봐야 돼 왜냐면 일어나... 아니, 이번엔 안 된다 아, 진짜? 아, 생각보다 그게 중요하구나 응, 맞아 아, 이제 사람 손 깨서 이렇게 시켰을 때 애기 때 와가지고 상태봐서 얘가 나는 차를 천천히 운제 되니까 좋아,는 이렇게 쓰다가 응, 얘 먹고 싶은 것도 먹이려고 응 공간 중에 고품을 먹을 수 있는 거 안 있으니까 먹여서 다 해 응 진짜 잘생겼죠? 아, 이게 되게 잘생겼죠? 나갑시다 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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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친구 나 문 좀 닫아 줘, 이거 이제 나갔다 가야 되겠습니까? 빨고리야 이제 끝났고 이제 애들하고 또 앞으로는 좀 오고 싶은 사람들끼리 오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종종 올까 싶어 준마원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마리언니는 이제 부산에서 마침 서울에 올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동참을 하게 됐고 나중에 서울에 올 일이 있으면 또 한번 또 오고 어 어 그냥 열어면서 후딱후딱 하니까 금방 끝나요 문 열어줘 날씨도 너무 좋네 이어폰 나랑 똑같은거 이거 이게 제일 잘 터진데 그래 어 밖에 있어 여기 왜 왜 이렇게 불렁 여기가 소규모라 청소 그렇게 오래걸리는 건 아닌데 다음에 와서 이제 우리가 여재랑 생각한게 바리깡을 사가지고 애들 미용 끝이에요? 막 이쁘게 할 거 아니니까 그냥 밀고 하는거에 여재랑 한번 도전하려고 했고 와서 더 많이 해주는게 좋으니까 하다보면 늘겠지 다치집만 그렇게 조심히 사면 되죠 그래서 그거하고 앞으로 조금 조금씩 할 수 있는 걸 늘려가지고 소장님 더 힘들게 여기는 소장님 미리 전화하고 오면 될까요? 네 전화 괜찮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저기 한동안 팔 다쳐가지고 아 주중에도 집에 있으니까 일을 시작하게 되면 주말에만 아마 하게 될 거 같아요 응 그래도 되고 아니면 우리랑 되게 계속 우리 오면은 가까워지면은 맡기고 제가 들어오고 청소하고 나와도 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런건 없는데 이제 어쨌든 주중에는 봉사를 안 받으니까 그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하는게 낫 그쵸 뭐 한두 명 정도 와서 그건 괜찮네 어